네, 저는 지인 박사님과 방송을 듣고 있고요. 오늘은 트리케라토로 내 목걸이 도마뱀으로 할 거예요. 트리케라토로 뿔받기! 바로 산. 하지만 다시 부활! 뽀뽀뽀뽀 뽕뽀 뽕뽀! 나의 슈퍼펀트리군이 우리 슈퍼펀트리! 이런 위임파! 이 불 뿜기! 헐 헐 헐 헐. 룽롱. 다시 살아냈다! 뽀뽀 뽀뽀 뽀뽀! 이렇게 이렇게 살아냈어요. 야, 나을 말했습니다. 예, 말을 들을 것 같고요. 이 목걸이 도마뱀이 이겼습니다. 잠깐만요. 목걸이 도마뱀이 아니.